로켓펀치의 비타민, 쥬리입니다. 오늘 제가 생일을 맞아 겟지들에게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박수! 준비했어요, 겟지! 보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큰 편이라서 귀 조심하세요. 머리음 조절 잘해주세요, 겟지들. 자, 이거를 열어봅시다. 한 번. 오, 뭐지? 일단 망오이랑 편집이 있네요. 귀엽다. 해피 쥬리 데이. 쥬리의 생일을 맞아 진행되는 망오의 행복. 오, 망오의 행복. 쥬리만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세요. 쥬리의 할 내 것 사진으로 기록해주세요. 미션이 받았는데요. 근데 망오는... 망오... 망... 망... 망오... 망... 망오... 망... 이런 마음이 안 드는데... 더 있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잔스를 할 수 있다. 잔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겟지들. 다섯 개 있어요. 여섯 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로켓판츠의 권식 자리가 다현 쥬리거든요. 다현 쥬리, 윤경, 연이, 소희, 수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기에 혜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볼게요. 짠! 임치권 가득 이용권. 사마원까지 이용 가능. 오, 이거 좋은 거네. 짜잔! 짠! 네, 이걸 뽑았습니다, 겟지들. 그래서 합쳐서 사마원. 사마원 됐다, 됐다, 됐어요. 그럼 사마원에서 할 수 있는 행복을 직구로 가겠습니다. 자, 새 행복한 생일. 잘 보냅시다, 겟지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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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차에 탔는데 지금 저는 쥬리가 아니에요. 그냥 쥬리가 아니에요. 쥬리의 분싱입니다. 제가 오늘 이 콘텐츠 그냥 찍는 거 아니라 콘셉트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이거는 다 마지막까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은 그냥 쥬리가 아니라 제 분싱이고 한국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겟지들의 비타민 쥬리 씨에게 선물을 사러 갑니다. 새 선물. 저는 명칭, 다카시 쥬리. 그래서 소주일 씨가 아마 진짜 짱 깊은 것 같은 선물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했고 그걸 사러 갑니다, 지금. 사러 가고 있어요. 아... 어디에 갈까요? 이따봐요! 슝! 슝! 어, 겟지들. 서주리 위해 내가 샌리오 카페에 오늘 왔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선물을 골라봅시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한국의 애니샵에 왔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뭔가 우와 진짜 일본 애니가 겁나 많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애니샵이 어떤지 궁금하죠? 그것도 같이 보여줄게요. 그럼 안에 갈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인샵 앞에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 진짜 여자들한테는 피 끌려고 만들긴 했는데. 아니, 블루록 있나봐. 블루록 이야기하고 있었어. 블루록도 있나봐.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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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우와, 이렇게... 일본 애니코가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우와, 어떡해? 사실 여기에는 서희랑 같이 오고 싶었어요. 서희가 제 애니메이트? 서희도 같이 애니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춤으로. 그래서 서희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저번에 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치가. 저 선물을 골랐어요. 너무 많이 고민했는데. 만족스러웁니다. 랭국 상. 내 머리랑 같은 색인데. 나 랭국 색이에요. 랭국 상도 똑같이. 오, 토큐리벤져즈다. 이렇게나 있어요. 캣치들, 캣치들. 제가 많이 재미있게 세일 선물 사러 가다가 이렇게 밤이 됐습니다. 좀 무섭죠? 제가 선물 이제 준비했어요. 선물은 이제 다 거의 다 준비 됐고. 그 선물을 가지고. 드디어. 소쥬리에 만나러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따가 보여줄게요. 소쥬리에 만나러 갑니다. 소쥬리 기다려. 아 근데 내 최애 캐릭터. 아 내가 아니라. 소쥬리의 최애 캐릭터가 있는데. 그 최애 캐릭터의 구추가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 중에서도 잘 골랐어요. 소쥬리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저랑 만나러 갑니다. 렛츠고. 짠. 살리오샵이랑 애니샵에 갔는데. 거기서 준비. 소쥬리. 소쥬리씨에게. 준비한 선물을. 여기서 조금 보여주겠어요. 일단. 살리오샵에서는. 짠. 파우치를 샀어요. 아. 안에 뭐가 들어가있나. 들어가있네. 이게. 그 가방. 가방이래요. 가방. 바우치를 샀습니다. 우와. 근데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뭔가. 다른 구추랑 다르게. 약간. 핑크색으로. 다. 되고 있는 키티라서. 뭔가 제가 핑크를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옷. 입을 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그리고. 짠. 애니샵에서는. 파워의 열쇠고일을 샀는데. 제가 더. 돈도 더 남았고. 남았는데도. 뭔가. 파워의 구추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제 최애의 개입자를. 응. 제가 아니. 아닙니다. 소쥬리의. 제 파워의. 구추를 찾았어요. 소쥬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제가 소쥬리와 만나러 어디 갈까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겟즈들에게. 선물도 주고 싶어가지고. 겟즈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도. 겟즈. 하러. 갈게요. 그럼 다음 장소로. 뿅. 짠. 짠. 소쥬리와 만난다는게. 포토이즘이었어요. 포토이즘 앞에서. 지금 있는데. 드디어 소쥬리에게. 좀 이상한 말인데. 드디어 소쥬리랑. 생일선물 인준샷을. 짓겠습니다. 뿅. 글쎄 제곱으로 인출탁 이야기를는 엄지맥입니다. 여러분tte. 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다카시주리와 소주리 주리의 붐싱 콘셉트로 오늘 찍었는데 재밌었나요? 이것도 잘 쓸게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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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찍어서 너무 뿌듯해. 어떻게 해. 자, 같이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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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